영광! 오픈이!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전화가 한 통화도 안 하신대요. 영상 통화가 왔네. 오픈이 있을 때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. 오픈이가 옆에서 나와. 이걸로 가겠습니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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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, 잘못했어요. 바람이 났네, 노망이 났네.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아유, 들레달레 왔어. 이게 무슨 냄새지? 영광! 아, 또 안 씻었어요? 내가 안 씻어서 냄새나? 아유, 달레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아유, 영광 탱기, 영광이. 달레야, 여자는 늘 좋은 향기, 좋은 냄새만 맡아야 돼요. 거봐, 할머니 담배 핀다니까. 할머니 담배 안 핀다. 벌레는 형 전제 담배 핀다. 아유, 무슨 소리야. 무슨 소리야, 뭐 하러 왔어? 아유, 할아버지, 할머니. 이게 VR이라는 건데,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. 아유, 줘봐, 나도 예쁘냐? 이야, 재밌겠다. 재밌겠다. 우와, 이게 뭐야? 앞이 껌껌하고 안 보이는데? 관석이에요. 아유, 관석에서 나와야지. 아름다운 강이 보이는데? 요단강이에요. 요단강 건너면 안 되지. 오른쪽 길로 가야겠다. 황천길이에요. 뒤로 가야겠다, 뒤는 따뜻하니까. 거긴 불지옥이에요. 아유, 지옥 싫어, 지옥 싫어. 거봐, 할아버지도 자기가 지옥 갈 거 다 안다니까. 괜히 있지 마라, 할머니한테 잘 흘러. 뭔 소리 하는 거야, 이런 무자식들이. 이런 무자식들이. 아니, 영감 하는지 말아요, 영감. 아맞다, 영감. 내가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뭘 사 온 줄 알아요? 네. 여기 하모니카를 사 왔어요. 하모니카요? 내가 불러줄게요. 잘 못 불겠네요. 영감 하모니카 잘 불지요? 제가요? 영감 한 번만 불러줘요. 아유, 한 번만 불러줘요. 왜 박수 칠 얘기예요, 이게? 듣고 싶어요. 아니, 이게 뭐라고요? 하모니카요. 하모니카가 아니고 이거. 하모니카, 하모니카 학교 아니에요? 아, 그 소리예요. 아, 불러줘요. 알았어요. 아유, 나중에 불러요. 아유, 잘한다. 아유, 하모니카 불렀더니 이게 땀이 나네. 아유, 엉망. 침이 났다 깔아야겠다. 내가 손수건을 어디다 뒀더라, 이 손수건 내가 아까 여기다. 영감, 내 손수건 못 봤어요? 여기 있어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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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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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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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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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물어! 저 잘 물어! 감사합니다! 잘한다 잘해 에이! 에이 뭐야! 안 돼! 벽 뜯으면 안 돼! 강아지야! 영현이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마을 청년회에서 나왔는데요 어르신들 집 좀 고쳐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벽도 뜯고 변기도 뚫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? 내가 변기도 뜯으니까 팬티지 좀 해줘요 오빠! 나 옷 새로 산 거 어때? 되게 예쁜데? 어 근데 뒤에 뭐 묻었다 진짜? 나 많이 묻었어? 오빠가 나 털어줘 알았어 아 뭐야 아파 뭐가? 오빠 근데 아까부터 누가 보고 있는 거 같아 누가! 무슨 소리야! 할아버지 엉덩이 뚫고 있어 아이 뭔 소리야! 진짠데? 오빠 나 진짜 옷 많이 묻었는지 봐줘 근데 잘 안 틀어지는데 빨아야겠다 정말? 아 그럼 나 옷 갈아입을 테니까 보면 안 돼? 알았어 자